압도적인 디자인과 최첨단의 실내 공간으로 중무장한 미국의 신형 SUV가 마침내 국내 출시를 확정지었습니다. 합리적인 스펙의 엔진 트림과 가격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차는 대체 어떤 모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적인 수요에 따라 SUV만을 생산하게 된 링컨은 내비게이터, 에이비에이터 등을 필두로 프리미엄 SUV 시장을 공략하는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1922년 포드모터컴퍼니에 인수된 후 캐딜락과 함께 고급차의 쌍두마차로 발전해온 링컨의 대표작에는 바로 노틸러스가 있는데요. 지난 2006년 출시된 중형 크로스오버 MKX의 후속작이며, 2019년에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MK 장명법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노틸러스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사실 국내 실적은 그리 좋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풀체인지는 다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잇는 새로워진 노틸러스의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동명의 원자력 잠수함인 USS 노틸러스에서 볼 수 있는 웅장하고 긴 차체와, 제펄 리플렉션 컨셉트에서 선보인 차세대 디자인 요소들이 시선을 사로잡죠. 풀체인지 이전보다 무려 8cm나 길어진 4907mm의 전장으로, 준대형에 버금가는 사이즈를 자랑하며, 실제로 1930mm의 모하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선 새로 적용된 디자인의 그릴과 헤드램프가 눈에 띄는데, 과거 스플릿 윙 페이스의 스포티함과, 이전 세대의 재규어를 닮은 차분한 그릴의 장점만 섞어놓은 듯하네요. 한층 웅장해진 그릴에는 하이그로시 격자 그래픽이 우아하게 자리잡았고, 빛이 들어오는 로고를 중심으로 좌우로 길게 뻗어지는 DRL은,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와 이어져 재치있고 차체를 더욱 넓어보이게 합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DRL의 그래픽이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이네요. G90의 후드를 닮은 듯한 유사 클램쉘 후드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Z 패키지에선 비행기 날개를 닮은 디자인의 스포티한 범퍼가, 블랙라벨 트림에선 크롬바가 강조된 고급스러운 범퍼가 장착되어 큰 차별화를 줍니다. 측면 역시 압도적인데, 같은 차급의 QM6와 비교해보면 전고는 비슷하지만 전장이 20cm 이상 더 긴데요. 덕분에 비교적 낮고 날렵해 보이는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광활한 후드와 모조리 검게 칠해진 벨트라인 상단부가 이를 더욱 부각시켜주네요. 또 벨트라인과 하나가 된 독특한 도어핸들은 링컨 컨티넨탈에서 이어받은 그들만의 시그니처이기도 하죠. 덕분에 차량의 측면부가 상당히 정돈된 모습을 보이며, 앞핸더부터 프론트 도어까지 이어진 창을 닮은 가니쉬는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주네요. 특히 Z 패키지의 검게 칠해진 하단과 22인치 휠의 조합은 역동적인 맛을 냅니다. 후면부에선 두툼한 스포일러 안으로 와이퍼를 숨겨 깔끔하며, 좌우로 이어진 테일 램프는 양끝에서 점선으로 바뀌어 재미있습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렙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렙 두 번째, 실내입니다. 몰라보게 변한 실내는 들어섬과 동시에 초대형 대시보드 디스플레이와 화려한 UI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23.6인치 와이드스크린 두 개가 이어진 47.2인치라는 압도적인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웰컴 세레모니는 구매를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시킬 만하죠. 타원형에 가까운 가로로 길어진 스티어링 휠은 재미있고, 피아노 건반을 따온 기어 셀렉터와 크리스탈 컨트롤 로브는 럭셔리한 맛을 더해줍니다. 다소 뜬금없이 배치된 마름목골의 11.1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선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컨트롤할 수 있고, 더욱 발전된 24방향 시트와 울티마 3D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와 OTA,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았네요. 2열 공간은 무릎과 헤드룸 모두 여유로우며, 리클라이닝을 지원하고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시원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이제 V6 엔진이 사라져 2.0 가솔린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엔진으로만 출시되며, 가솔린 엔진은 4기통으로 253마력과 38kgm의 토크,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와 CVT 변속기가 맞물려 314마력을 발휘하고, 리터당 16km에 달하는 복합연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드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역시 지원하며, 미국 기준 교통표지판 인식 기능인 링컨 코파일럿 360 비전 2.2가 기본 탑재되는데, 국내 수입 사양에도 도입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 가격 및 출시일입니다. 국내에선 현행보다 상승한 6천만원 중후반대 시작을 예상하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전해지네요. 2.0 가솔린 터보 모델을 시작으로 국내에 출시되며, 하이브리드는 아직 미정입니다. 현재 일부 딜러사는 가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전해지는데, 여러분은 이 노틸러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재보와 내 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